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갈까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입니다 대치동 최선생님, 미래세대우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저희 둘이 가까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어때 보이십니까? 지금 두 분이 한색이신 거 너무 든든하고 두 분의 캐비가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까부터 한심한 듯한 눈빛으로 쟤들 왜 저러냐 지금 오늘 장도 안 좋은데 그런 표정으로 있었어요 저 자리에 사실은 저 오시기 전에 이제는 그분이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는데 벌써 잊혀졌어요 박광남 선임 매니저님 그분 가실 때 정말 저는 2프로의 인생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너무 슬펐습니다 저도요, 진짜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치동 최선생님을 보낸다고 하시길래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데 저희 채팅창 안에서도 광남이 형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나 있습니다 대치동 최선생님이 빨리 등장해 주세요 이런 게 많아요 감사합니다 박광남은 잊어졌습니다 제가 카톡 해야지 그리고 사실 저는 오늘 제가 우리 이진우 기자님 맨날 우리 3%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오늘 특별히 이렇게 더 우리가 화개애애하게 해보자고 했던 이유가 요즘 주식이 너무 빠졌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웃으면서 좀 즐겁게 잠도 보고 그럴 이슈가 있어서 제가 우리 이진우 기자님께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 최선생님도 좋은 소식 잔뜩 들고 오셨겠죠? 네 좋은 소식을 많이 들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오늘 중국 증시부터 먼저 가볼까요? 네 중국시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변동서 많이 크고 시장에 대한 긴장감 조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사실 두 분께서 너무 또 유쾌한 모습 보이셔서 저도 좀 기운이 나는 것 같고요 또 다행히도 제 다음 시간이 제가 중국시와 볼 때 가장 많이 또 참고하시는 자료 내주신 분 중에 한 분인 또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팀장님에 오실 예정이라서 앞뒤로 지금 너무나 뜨는데 저도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장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중국시와 오늘 지수부터 먼저 체크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위종합시장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어제 상위종합시장 2% 정도 하락했고 홍콩시장도 3% 하락해서 중국시장이 저를 좀 많이 놀라게 한 하루였고요 다행히 오늘 기준으로는 상해본토시장과 항생시장 소폭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어제 하락폭이 워낙 깊었다 보니까 오늘 반등도 투자자들의 완전히 불안감을 달리기에 조금 부족한 모습은 있었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상위종합지수는 0.6% 정도 올라서 3585포인트 절대적인 지수로는 그렇게 낮지 않지만 어제 하락폭에 비하면 조금 약한 반등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홍콩시장 상태로 조금 강해서 1.2% 올라서 3만 포인트는 다시 회복하면서 끝났는데 다만 어제의 낙폭 자체가 홍콩이 3% 더 많이 빠지다 보니까 반등이 조금 더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개별 종목이나 섹터에 흐르면 사실 그렇게 좀 낙관하기에는 아직은 약간 불안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심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심천시장 시가총 1위 종목들 오량액, CATL, 그리고 메이디 같은 모든 기업들이 다 2% 가까운 하락을 조금 보이는 모습이었고 시장의 주도주들 중심으로 아직은 조금 불안한 모습 매물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특징적인 건 보통 반등이 나오면 대장주나 기존 주도주의 반등이 더 강해야 되는데 오늘은 주도주가 오히려 내려가고 주도주가 아니었던 것들이 반등이 나와서 지수는 소폭 올랐지만 기존 주도주는 또 내려가는 그런 모습 사실 이게 그렇게 좋은 패턴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돌고 도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주도주가 계속 가는 장이 오래 가는 장입니까? 그래도 주도주가 살아있어야지 시장을 리딩해 주는 건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반도체 섹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쌍도마차로 지수를 좀 버티게 만들어줄 요인이라고 하면 지금의 중국 시장은 중국 시장이 이끌어줄 대장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주도주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에 대한 좀 물음표를 갖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오늘 홍콩 장시 얘기에서 또 중요한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인화세 그 이슈에 대해서도 좀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어제 인화세 관련 뉴스 나오면서 시장에서 약간 갈로늘박이 있었던 게 처음에 약간 이야기가 나오다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언제 시행할 거냐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오후 늦게 최종 정리가 된 게 오늘 최종적으로 나온 뉴스는 정책 결정은 확실히 된 거고 실제로 적용까지 물리적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실제로 시장의 적용은 아마 8월부터 적용될 것 같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책은 나왔지만 지금 당장 영향을 받는 건 아니고 어쨌든 물리적인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8월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약간 더 딜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숫자는 0.1에서 0.13으로 올리는 어제 그 숫자 네 맞습니다 중권 거래세 맞습니다 근데 중국은 살 때도 내고 팔 때도 낸 사람은 사요 네 그래서 사실 매매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는 좀 부담되는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에는 좀 원래는 어긋났었거든요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90년대 이후부터 증권 거래세를 거의 폐쇄해 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65년 그 다음에 독일이 91년 그 다음에 스웨덴도 91년도에 증권 거래세를 폐쇄했는데요 제 소견으로는 당분간 많은 국가에서 추가적인 세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수학번 차원에서 어디서 좀 추가적으로 과세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 증권 거래가 활발한 금융회사들이 많은 금융도시들은 증권 거래세를 만지작 만지작 거리기 시작했었는데 홍콩이 먼저 던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이후로 앞으로 어디서 하면 또 릴레이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증권 거래세가 조금씩 더 부과되는 세상이 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도 되네요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질문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방금 박효수님의 인사이트에 너무나 감탄하면서 봤고요 왜 이러세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 시장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금리의 영역이었는데 일부의 리서치 자료에서는 우리는 금리가 아니라 세금을 봐야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텍스에 관한 경계감이 일부 리서치하우스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방금 교수님께서 공유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 같고요 좋은 내용 공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어떤 나라에 거래세 몇 년에 폐지됐는지 그걸 왜 외우고 다녀요? 원래 또 이렇게 아는 척 한번 하려면 그런 것도 집에서 까먹을까봐 적어놓고 세금 중에 사실은 거래세 걷는 게 제일 편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동산도 우리는 주로 거래세 걷잖아요 취등록세가 상당히 높은데 집 사고 나서 내는 거니까 내는지도 모르고 내요 맞아요 그런 건데 이제 다른 세금들도 좀 늘어나고 있어서 그렇겠죠 오늘 시장 특징주가 부동산 관련주들이 특히 또 많이 올랐더군요 어떤 뉴스 때문이었습니까? 중국 시장 오늘 사실 다른 섹터는 그렇게 특징적이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섹터가 전반으로 강세적으로 많이 나오는 섹터였고요 오늘 조금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던 게 중국의 대도시들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용 토지를 매각해서 경매 절차에 붙이는데 그걸 연 3회로 횟수를 제한해서 대규모로 매각을 절차를 진행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택용 토지의 물량 자체가 워낙 방대한데 그 방대한 물량을 1년에 3번만 내보내겠다고 하면서 거기 관련해서 부동산 개발업체들 중에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하루였고요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0.5% 정도 소폭 올랐지만 왕커, 화론부동산, 용호부동산 같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주가가 10%, 11%, 7% 굉장히 급등한 모습 나오면서 부동산 관련주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 랠리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화론부동산, 용호부동산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부동산 중개업소인데 느낌은, 회사 이름은 이건 뭐하는 회사인데 상장이 되어 있어요? 부동산의 디벨로퍼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용 부지를 대량으로 인수한 다음에 그걸 개발해서 매각 차익을 내는 거니까 국내에서는 약간 토지 개발 사업 비슷한 그런 비지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건설회사하고는 조금 사업모델이 좀 다른 짓도 짓지만 땅도 아예 불화받아서 부동산 디벨로퍼에 좀 더 가깝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늘린다는 말씀입니까? 원래 매각하는 절차가 산발적으로 있었다고 하면 그거 그냥 규격화해서 정해제도 고시하고 1회차, 2회차, 3회차인데 기존에 횟수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3번에 걸쳐서 하니까 한 번에 나온 물량이 많으니까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진 부동산 개발 업체가 더 유리한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대규모 부동산 업체들이 더 수혜를 입을 것이다 네, 그 정도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의 부동산 체계에 대해서 저희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던 뉴스다 보니까 오늘 중국 내에서는 시장이 좀 뜨거웠던 것 같은데 오늘 관리 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다만 부동산 개발 업자들의 입장에서 개발 마진이 좀 커질 수 있는 뉴스라서 그 섹터만 약간 뜨겁게 달아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숫자 외워 보신 것도 있어요? 아, 또 아는 척할 기회 주시는 거예요? 네, 그대로 어디까지 하시라면 그런 느낌 중국에서 최근 내수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대규모 SOC를 꼭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의 대외 의존적인 경제 구조가 아니라 내부에서 경제의 어떤 활두로를 모색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대규모 SOC를 하려면 지구 지정을 대규모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디벨로퍼 개념이 사실 건설회사랑 달리 건설회사가 짓기 직전에 어떻게 보면 지구 지정을 다 하면서 토지를 아주 깔끔하게 매끄럽게 처리해놓는 단계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이런 업자가 없어요 주로 공기업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일단 이런 회사들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해준 환경을 조성했고 그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이쪽이 수혜라고 당연히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회사 종목이 별로 없어서 사실 큰 건물을 우리가 사거나 팔 때도 아니면 어디다 이런 부지를 조성할 때도 대부분 해외 부동산 관련 투자회사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맞습니까? 굉장히 해박하고 정확한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 왜 이러십니까? 오늘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항상 다음에도 함께 자리해주시면 너무 든든할 것 같고요. 진행자학교 말 많은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관련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할 수 있는 자본력 있는 업체들이 많이 올랐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존 시장의 주도적으로 얘기 많이 나왔던 그 백주 종목들은 오늘도 여전히 조금 차익실험 매물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확실히 기관들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던 종목들은 최근에 차익실험 매물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제 3월 첫째 주가 되면 중국 양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정책 방향성을 보고 또 새로운 섹터로 수급이 좀 나오게 되는 시장의 주도 섹터는 확실히 좀 바뀔 가능성이 높은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주도주 쪽을 많이 줄여둔 비중을 또 새로운 주도주나 정책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로 수급이 많이 유입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조금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는 부동산 외에는 오늘 보리어펌, GCL 폴리라고 불리는 종목이 홍콩 시장에서 오늘 16% 정도 올랐는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새롭게 발표된 내용이 거의 15%, 월간 기조로 15% 급등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보리어펌이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의 수위를 보는 기계로 분류되면서 급등한 모습이었고 보리어펌은 폴리실리콘 만드는 회사입니까? 맞습니다. 오늘 OCI도 같이 12% 정도 올랐는데 그게 관련 뉴스가 오늘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랐다는 뉴스 같이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중국에서 왜 오르는지는 잘 모르시죠? 이건 잘 모릅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최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최근에 태양강에서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폴리실리콘 시장에서 탑티어들 최상위로 가격 생산 단가가 낮은 기업들 위주로 수혜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공급 양보다도 수요가 늘어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일종의 쇼티지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매우 긴 기간,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하락 국민이 있는데 최근에는 워낙 공급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에서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가격 급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 거고 월간으로 15%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가파른 가격 상승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의 서부 지역에서 주로 폴리실리콘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미국과의 갈등, 서부 지역의 소수민족의 인권 탄압 내지는 그런 걸 통해서 만들어낸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는 미국이 수입하지 않겠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폴리실리콘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제 가격이 뜨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중국 안에서는 열심히 만들던 폴리실리콘이 남아들 텐데 여기에 가격이 올랐다고 하니까 이게 어떤 시장을 의미하는지는 잠깐 좀 의아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이게 현재 중국 비철금속협회에서 나온 폴리실리콘 가격이니까 그냥 실제로 중국 시장 내에 유통되는 평균 가격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게요. 그러면 오히려 그쪽에서는 생산량이 남아들 텐데 어쨌든 국제 가격 따라가겠다는 뜻인가 봐요? 네. 그 정도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그래서 요즘에 가장 큰 이슈는 중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주가가 왜 불안하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금리 때문인가? 아니면 뭐 때문인가? 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서로 말들은 잘 안 하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서로 얘기하는데 저는 이 가슴 속에 투자자들의 마음 속에는 솔직히 좀 오르기는 많이 올랐지 그래서 뭔가 이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는 그 느낌 때문에 뭔가 이렇게 툭 치기만 하면 깜짝깜짝 놀라는 그걸 우리 3% 중에 가장 천재인 정프로는 프라이스 텐트럼이라고 하더군요. 가격이 너무 올라있는 것에 따른 경기하는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막 그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건 그러면 도대체 지금 이 가격이 버블이냐 아니냐 그걸 빨리 알아야 뭔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좀 어떠신지 대치동 최선생님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어려운 질문, 준비 안 된 질문을 왜 그걸 갑자기 코너로 몰고 그러세요? 꽤 난이도 있는 질문이긴 하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질문이 맞는 것 같고요. 결국 최근에 시장 변동세 많이 커지고 작은 악재 시장에 다소 좀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로 긴장감이 높아진 본질적인 이유는 최근에 시장의 가격이 많이 높아져 있다 부분인 것 같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약간 더 깊이가 들어가는 질문은 지금 시장은 그냥 비싼 정도의 수준인가 아니면 과연 터지기 시장의 버블 수준인가에 관한 의문이 남는 부분인 것 같고 실제로 시장이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와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그 부분을 많이 경청하는 것 같고요. 사실 기존의 시장에 조금 과거의 버블을 잘 예측했던 투자자들 중에서 현재 시장에 대해서 좀 과잉하다고 경고를 경고 메시지를 날린 투자자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로는 올해 1월 초에는 제레미 그랜덤이라는 투자자가 2008년도 버블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했던 투자자인데 현재 버블은 자기가 역사상 받던 최고의 버블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여름 전까지 버블이 꺼질 거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빅쇼스로 국내 투자자들이 굉장히 유명한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도 자기는 지금 대규모의 쇼 포지션을 만들어놨고 내 말을 안 들었는데 너희는 후회하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공매도 포지션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러내면서 시장은 하락의 목전에 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한테 많이 알려진 워렌 버핏의 파트너인 찰리 망고 회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의 시장 자체가 좀 많이 투기적이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스펙 시장의 열기 같은 것들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각적인 거대해지는 부분들의 경계감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저희도 미국의 대표한 투자를 그루들에 의견을 조금 많이 경청해 봐야 될 시기인 것 같고 사실 미국 시장은 오랜 금융 역사에서 검증된 위대한 투자자들 보통 그루라고 부르는 존재들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그루들의 의견을 많이 모아놓은 사이트들 그루포커스나 이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언어적적인 장벽이 있긴 하지만 저에게도 경청함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저에게는 파파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파파고의 도움을 받으면 사실 언어적적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훌륭한 그루포커스요? 그런 거 모아놓은 사이트가? 맞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미국 최고의 사모펀드나 리서치하우스 중에 하나가 사실 브리지워터 같은 곳이 있는데 레이달리오 국내에도 많이 유명해졌죠. 2017년에 원칙이라는 책을 저술했고 그게 2018년 국내 번역부에 나오면서 국내 투자자들도 팬덤이 많이 형성됐는데 레이달리오의 브리지워터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리서치자들이 영문으로 다 올라와 있는데 사실 파파고를 이용하면 그걸 한글로 번역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파파고랑은 저희가 접근 가능하고 마침 가장 최근에 나온 시장에 관한 버블 여부에 대한 체크는 레이달리오 의견이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됐고 지금 브리지워터 사이트에 들어가면 새롭게 올라온 리서치 자료 중에 하나가 현재가 버블인가에 관해서 레이달리오 2020년 2월 기준 따끈따끈한 리서치 자료가 새롭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같이 조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이달리오가 마침 시장이 버블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기의 기준 이걸 소개했어요? 맞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레이달리오라는 인물은 익숙한 분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기존에 우리가 가장 미국을 대표하는 투자자라고 부르는 워렌 버핀카트 인물들이 보통 1930년대 전후에 현재 연대로 따지면 한 80대 후반 정도 그런 투자자들이 전후인데 이 레이달리오 같은 인물이 그래도 한 70대 초반에 월가의 좀 오피니언 리더라고 부를 수 있는 투자자고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큰 해지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장 좀 살아있고 엣지 있는 운용력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용이라면 그 오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분의 의견은 버블에 대한 진단을 총 6개의 질문으로 하는데 첫 번째는 전통적인 평가 기준 PER, PBR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상당히 높은 가격인 걸 봤을 때 최근 100년 역서로 봤을 때 현재는 최대 가장 높았던 시기에 한 80% 정도 레벨인 것 같다 정도 보는 것 같고요. PER이나 PBR 같은 전통적인 가격 밸류에이션 툴로 봤을 때는 맥시멈 100%가 1929년도 정도에 대공환 직전의 버블이나 2000년대 초, 1990년대 후반의 다컴 버블 직전을 100으로 보는 것 같고요. 역사상 가장 큰 버블 시기에 비해 지금 한 80% 정도 보는 것 같고 그건 높은 편이긴 하나 꼭 버블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정도이네요. 진행되고 있지만 클라이맥스는 아니다. 진행은 되고 있지만 클라이맥스는 아니다 정도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로 할인했을 때 가격 수준으로 봤을 땐 현재가 최대로 비쌌을 때 한 77% 정도 수준 아직 약간 여력이 남아있다 정도 보는 것 같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사상 최고지 수준에 도달했다 정도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기준이 시장을 강세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도로 봤을 때 얼마나 분리시한 비유가 퍼져 있는가로 봤을 때는 역사상 최고지 수준 85% 정도 수준 이러한 기준으로 총 6가지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하는가 그리고 미래가치의 선제로 투자하는가 총 6가지 기준으로 종합했을 땐 현재 점수가 역사상 최고를 100점으로 봤을 때 지금 한 77% 정도? 꽤 많이 비싸긴 하지만 아직 클라이맥스는 아니다 정도로 보는 것 같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얼마나 들어오냐 주식을 살 때 신용을 얼마나 쓰느냐 그런 건 과거에도 있었을 테니까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 같으냐 내릴 것 같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오를 것 같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거의 거품기와 비교할 때 그 통계를 비교해보면 지금은 아직 그 과거의 한 2000년 거품? 그때까지는 안 올라갔다 그 말이군요. 맞습니다. 꼭 거기까지 올라가야만 터진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네. 그 부분을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레이 달리오라는 인물을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예측을 한 인물이라고 보다는 현재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데이터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현재의 가격 수준은 역사상 최고위치 77% 수준이니까 매우 비싼 편이지만 아직 클라이맥스는 아니다 정도 보는 것 같고 다만 주의할 점은 2007년도 버블이 터진 시기에는 이러한 6개의 버블 지표로 봤을 때는 60% 정도 수준에서 이미 버블이 터졌었다고 합니다. 서프라임 때는 여기 60에서도 터졌는데 가장 높을 때는 100이고 맞습니다. 지금은 한 77쯤 된다. 네. 그러니까 이 버블이라는 단어의 정에 대해 제가 생각해 보면 버블은 어느 정도 가격이 부풀어 올라 있는가의 수준을 보는 거지 그 버블이 터지기 위해서 뭔가 어쨌든 자극이 나와야 되는 거고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버블이 극단적으로 커진 상태에서 터지면 그 파괴료는 더 크게 더 큰 데미지로 오게 될 거고요. 지금은 버블이 완성됐다고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역사적 최고치의 한 상위 한 80% 중까지 와 있다 정도 현재를 진단해 준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해석이 참 어렵네요. 예를 들어서 과거의 버블 때에 비해서 지금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유동성이 공급됐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주식시장에서 첫 번째 주식 시세를 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수급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유동성이 공급됐었을 때 수급 환경이 좋아진 상황이 된 건데 그 상황에서 80%다라고 했었을 때 이건 과거의 유동성을 기준으로 하면 100을 벌써 넘긴 거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유동성을 많이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80 정도라면 이거는 아직까지 증시 이게 거품 아닌데 이렇게 해석해야 될지 이게 좀 고민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우리 투자들의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서 레이 달리어도 약간 첨언한 결론 부분이 있는데 레이 달리어의 분석 결과로는 미국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버블로 생각되는 것들은 미국 시장 전체에 대한 버블이 아니라 일부의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성장 섹터에 일부의 버블이 끼어 있다고 보는 것 같고 그 비율은 전체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한 5% 정도? S&P 500 기조로 봤을 때 한 3% 정도 레벨의 극단적인 버블이 끼어 있고 시장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버블은 아니다 정도로 보는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보면 그 기준은 어쨌든 이머징 버블을 성장하는 기술주들이라고 어떤 기업들이라고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기준을 최근 1년간 300% 이상 성장한 종목들이 거기에 좀 포함되어 있다 정도로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최근 300% 이상 올랐으면 버블이오는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익스트림 버블이 끼어 있는 영역을 보니까 최근 수익률이 이 정도 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 올랐으니까 버블이다는 아니고 자기가 버블인 종목들을 보니까 최근 1년간 한 300에서 350% 정도 올라있더라 정도의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종목인지에 관해서 언급되어 있지는 않고요. 투자적으로 그냥 참고할 만한 정도의 자료는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버블이라는 건 지나가 봐야 아이고 거기가 버블이었구나 거기서 터지는 거였구나라는 걸 알죠. 우리가 풍선 불어보면 알잖아요. 어디서 터질지 느낌은 오는데 정확히 어느 지점인지는 터지고 나야 딱 여기였네라는 걸 뒤늦게 항상 알게 돼서 버블도 그런 걱정은 듭니다만 그걸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냐 하면 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전문가들 오늘 소개해 주신 구루들 그들이 어떻게 설명하느냐를 귀를 기울여서 본인들이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쭐 수밖에 없는 게 답 없는 질문인지는 압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막힘이 없어요. 최 선생님은 지금 채팅창 안에서는 저분 저 인공지능이다. AI 소리 돌고 있나요 지금? 네 진짜로요. 말씀도 딱 그렇게 무슨 약간 AI 같은 느낌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 다음은 유럽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 같이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유럽 시장은 시장 생각보다 조금 약한 모습 보이고 있고 국가별로 온도차가 약간 있긴 한데 유럽스닥스 전체로는 한 0.1% 정도 소폭 하락한 모습 나오고 있고요. 영국 0.3% 정도 오르고 있고 이탈리아는 0.1% 정도 오르고 있어서 상승인 하락의 방향성을 띈다기보다 약간 혼조세 정도 띄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유럽 시장 최근에 변동성 예정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데 오늘 하루도 그냥 변동성 많이 줄어 있고 소폭을 강보압 약보압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시장인 것 같습니다. 크게 악재는 없는 모습인 것 같고요. 네 유럽 시장은 좀 그렇고 미국 시장 지금 잠깐 선물을 보면 나스닥은 한 1% 정도 내려가고 있고 아마 채권 금리가 오늘 다시 좀 장기가 튀어오르나 봐요. 네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1.4% 이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또 금리에 대한 경계감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시장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 다우 시장이나 S&P보다는 상대로 나스닥이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선물 기준으로 나스닥의 낙폭이 조금 큰 모습이고 선물 기준으로 사실 1% 이상 하락하면 좀 꽤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건데 현재 선물 기준으로 딱 나스닥 기준은 한 1% 정도 하락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우 점수는 그렇게 변하지 않고 S&P 한 0.3% 정도에 비해서 나스닥은 좀 낙폭을 조금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오늘 시장도 변동성에 대한 경계는 조금 필요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의 신비지표도 조금 체크할 필요 있는데 일단 CNN, PON 그리드 인덱스는 아직까지는 60 이상이 있어서 많이 공포 쪽으로 기울기보다는 60포인트 초반 정도니까 약간 아직까지 시장 심의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Fear and Greed 인덱스 저희가 구글 통해서 그냥 CNN, Fear and Greed 검색하면 그냥 바로 나오고요. 검색해서 볼 수 있고 시장의 심리를 체크할 때 보통 100이라고 하면 가장 탐욕적인 거고 0이면 Extreme Peer라고 해서 매우 공포에 가까운 건데 지금처럼 60 초반 정도면 약간 불안감은 남아있지만 아직 시장님이 약간 살아있는 정도? 그 정도는 온도계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치동 퇴선생님 여기까지 여쭤보고 셋이 하니까 매끄럽지는 않은데 진행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이게 뭐죠? 저 개인적으로 오늘 두 분이 함께 있으니까 너무 유쾌하고 즐겁게 진행한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희는 카메라 꺼지면 더 맛갑니다. 자주 좀 함께 나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끄러운 진행자들 만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대치동 최선생님, 살펴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임무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